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1.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자주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비판을 합니다. 성공적인 경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며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타인의 의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이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자존감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불안감과 자아, 의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불안감이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겪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도전 자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